세계관이 바뀌면 삶의 의인이나 자기 삶의 방향도 바뀌는 것 같아요. 자기가 내 삶의 방향이나 이걸 바꿔야지 라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 내가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살아야지? 삶의 의미는 뭐지? 결국 기독교적인 이상으로 수렴하게 될 거거든요. 세계관이 바뀌어서 고민이 되잖아요. 아무도 한국 사회에 태어나면 뭔가 얘기해주는 게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되냐면 유물론자가 되거든요. 죽으면 뭐. 그래서 평생 그렇게 사여오다가 어머니의 영향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돈 받아봐. 나중에 철학을 하면서 기독교가 너무 작은 은퇴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계속 변화하다가 미체도 접하게 되고 이럴 쪽으로 접하게 되면서 논리적으로 윤회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결론에 왔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생각을 발현시켰던 것을 숙소가 너무 똑같이 얘기했는데 너무 놀랬어요. 이따랑 인도처럼. 이게 서구인들이 안 했고 서구화된 한국인들이 안 했던 생각이지. 고대 살던 인도인들이나 그런 사람은 이미 그거를 한참을 얘기했던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 꿈이네 라는 걸 아는 걸 몰라요. 자장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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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예요. 다 허군에 부지럽다. 뛰어나야지 라고 아잖아요. 그래서 꿈이네. 근데 해보고 싶었던 걸 해봐야 되겠다. 날라보기도 한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게 잠깐 눈 뜬 거라고 한다면 아 좀 이렇게 즐겨야 되겠다. 그리고 순간순간 의미있게 재미있게 꿈속에서 깨어난 것처럼 진행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세계반이 바뀌니까 머물러야 되겠다라는 결론이 됐던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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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